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1년 3월 24일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 지구과학 1 총평과 이 시험의 의의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해설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 차근차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들어가면 문제의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논하는 건 사실상 고등학교 2학년 대상의 이 첫 번째 3월 학력평가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빼도록 하고요. 의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3월 달에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채 한 달이 안 지났거든요. 그죠? 그럼 지구과학 원 과목을 배운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20문항의 지구과학 원이란 타이틀을 달고 모의고사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구과학 원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이 20문제의 속을 살펴보면 실제로 지구과학 원 시험범위로 설정된 게 판구조론의 정립과정과 대륙분포의 변화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체 대단원의 제일 앞쪽에 아주 일부 조금밖에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지구과학 원에 해당하는 문항이 4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 나머지 16문항은 통합과학 때 배웠던 통합과학에서 다뤘던 문항이 16문항 정도가 이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 4문제만 공부하고 가면 됩니까? 아 또 그게 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통합과학에서 지구과학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전체가 다 시험범위입니다. 거기에 일부가 포함된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통합과학에서 다뤘던 지구과학 중에 일부는 지구과학 1에서 반복해서 배워요. 일부는 지구과학 2에서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지구과학 관련 내용은 지구과학 1 또는 2를 공부할 때 조금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그 커리큘럼 내에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포인트가 있기도 해. 네. 여기선 배웠지만 여기나 여기서 따로 안 나오는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오케이? 있기는 있어요. 여기도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따로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 신분이면 내신 대비에 좀 더 충실하게 학업을 진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좀 더 이르게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선행학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보다 1차적인 다수의 어떤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선적으로 드린다면 이런 학력평가에서 치러진 문제들이 여러분들 내신 시험 문제로 잘 활용이 돼요.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손질하고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내신 시험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지구과학 1 과정에서는 네문항밖에 걸려있지 않지만 이 통학과학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지구과학 1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꽤 있다니까. 꽤 있어요. 이쪽 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국 지구과학 1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은 여기 의미가 꽤나 있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차근차근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놓으면 내신 대비도 도움되고 장기적으로 결국 지구과학 1을 공부할 때 이 내용들 다 또 이제 또 배우게 되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괜찮죠? 좋아. 그리고 내신 대비를 충실하게 해놓는 것 자체는 수능 대비랑 동떨어진 어떤 학습이 아니에요. 내신 대비 자체가 수능 선행이었던 나름의 기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 굳이 난이도를 이야기하자면 그 문제가 아주 쉬워요. 여기서 쉽다는 건 그냥 개념 학습을 하고 나면 풀 수 있는 수준 문제를 막 이렇게 꼬아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 정리가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총평은 이 정도 하고 이 문제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의 문항 해설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각 문항마다 관련 내용을 지구과학 2에서 배우는지 지구과학 1에서 배우는지 또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굳이 다루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구과학 1과 관련된 학습을 먼저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구과학 1이라고 뭔가 타이틀을 붙여놓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인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오케이